음 지석경! 사람 살려! 지현아! 지호야! 야, 이군 뭐, 오빠? 어디서 찾았어요? 여기, 여기 범부로 돌아가서 게임 프로젝트를 무심합니다 어? 오케이, 저렇게 생겼네, 알겠지? 메시지, 메시지 범부로 가서 게임 프로젝트를 왜 볼까? 갑자기 어? 아, 범부로, 왜 그걸... 뭐 그러지? 왜 이렇게 무서운데? 왜 그래? 빨리 찾아, 빨리 찾아 뭐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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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찾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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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! 찾았어, 찾았어 뭐야 지효? 지호가 웬만한 걸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애가 아닌데 지호야! 아! 너무 힘들어 뭐 깨드겠어 이걸 놓칠 때 끝이야 아무도 없어요! 아무도 없어요! 어? 어? 형! 야 너 왜 그래? 도와주세요! 아! 야! 안 돼! 야 강수야!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! 도와줄 것 같아요! 도와주세요! 어! 어떻게... 형! 야! 미안해! 야! 강수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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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! 강수야! 대답! 대답이야! 뭐? 뭐라고? 대답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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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주세요! 달려주세요! 야! 야! 저거 뭐야! 형! 저거 빨리! 야! 형! 저거 만! 형! 저거 만! 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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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런 정도야? 너무 무서워! 야! 이게 이런 정도야? 너무 무서워! 야! 이거 뭐냐? 건수야! 나 잘 모르겠어! 나를 배달 보고! 야! 너를! 너를 구하는 자 깨물어 버린대! 건수야! 야! 저게 저런 정도였어? 저 사람 미쳤어! 야! 지훈 어디 갔어? 몰라! 여기에서 비명 소리 났어요! 형! 야! 빨리 감옥으로 오세요! 야! 정말! 차라리! 갑시다!